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건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그게 용기였습니다. 용기. 그래서 기반의 설의 배치와 규모, 그게 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3이랑 5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다만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죠. 이가 뭐냐면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려는 사항.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꼭 포함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그러니까 3이랑 5 빼고 나머지 계획의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주.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보셔야 되는데 1번에 하나하나 해보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가 원래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2종 일반으로 그대로 두고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주거지역이었으면 이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3종 일반이나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러한 것들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도시지역을 나눠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바뀌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꿔야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이런 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배적으로 저 구석진다 가면 예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원칙만.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바뀌어야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는 게 원칙.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주, 상, 공, 녹 또는 경, 방, 보치, 개를 그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 그래서 옆에 1번의 작은 글씨 나와 있죠. 2종 1반을 3종 1반 이렇게 바꾸는 건 되지만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용도지구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있었죠. 그 용도지구들도 경관지구는 경관지구 안에서 개발지능지구는 개발지능지구 안에서 바뀌어야지 이걸 경관지구를 개발지능지구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이걸 1번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아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 2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이게 건축제한이죠. 그 사항을 대체하는 사항.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3번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이렇게 되어있죠.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여기를 가로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1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그러니까 길, 가, 길, 로, 길, 가, 길, 로, 길, 가, 길, 로, 가, 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하고,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1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규모와 조성계획. 그래서 네번째는 가로구역이라고 그냥 하죠. 괄호구역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이러한 것들이 지구단의 계획에 포함된다. 그 다음 다섯번째.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건축물의 용도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그 다음에 색채, 그 다음에 건축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은 환경관리계획, 내지는 경관계획. 그 다음에 8번은 아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교통, 처리, 계획. 이러한 내용이 지구단의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 그런데 3번이나 5번은 포함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는 지구단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오른 지문, 배치나 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은 지구단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즉,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말고도 나머지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걸 당장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이걸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3월달 모의고사를 쳤는데 꽈락이 나왔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점수를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배운 것도 없습니다. 주택법은 아직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건축법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개념들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비법도 대부분의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했던 건 국계법이나 개발법 정도. 그리고 지금 수업을 나와서 진도를 나오고 있는데 보면 국계법에서도 안 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개발법 이런 것들도 암기 사항들은 제가 다 빼놨습니다. 아직까지. 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두 달 안에 끝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1, 2월, 3, 4월 과정. 이 네 달을 다 합쳐서 그냥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요약해서 5, 6월 달에 이제 금방 끝낼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점수가 나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국계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 했는데 국계법. 내가 배운 부분을 맞췄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중요합니다. 그건. 그래서 배운 걸 틀리지는 않았는지 너무 쉬운 내용을 틀리지는 않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 너무 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 틀리지는 않았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학교 점수가 나오고 아니면 지금 뭐 60점, 70점 이상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는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남들이 받는 점수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점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는 제가 아직 문제를 못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직 안 배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암기도 덜 돼 있고 안 배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수는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내가 좀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운 내용을 기출문제로 복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문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보다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이 저희 회사에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셔가지고 오늘 수업 배운 부분들 그걸 문제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문제로.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책을 보면 안 들리던 것,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도 풀다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버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문제 풀다가 이건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집에 몇 분 문제인데 제가 기출문제집을 안 들고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좀 적어주셔도 되고 지문에 이런 지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기출문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문이 이런 지문이 있는데 어디가 맑고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기출문제까지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기출문제 푸시다가 모르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여유가 되신다면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셔가지고 뭐 기출문제 여유가 안 되시더라도 기출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조금 더 점수가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빨리 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론과 기정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최대한 빨리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로 좀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좀 조바심이 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 4월 과정 딱 들은 부분 그 부분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기출문제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진도를 안 빠뜨리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5월, 6월, 그 다음에 7월달쯤 들어가면 5월, 6월달까지도 점수는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7월달 가서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9번에 있는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개발 밀도와의 조화 이런 것들은 그냥 감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행위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 보시다시피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모양, 그 다음에 색채, 건축성까지 막 규제를 하는 겁니다. 즉, 규제를 해야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예뻐지는 거죠. 니네 마음대로 지어봐 하면 정말 난개발이 발생하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용도, 지역, 지구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규제들을 가해서 다른 지역보다 정리된 모습으로 정돈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기능도 증진이 되고 미관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강화하는 규정들은 너무 많습니다. 3645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완화되는 9개를 공부를 할 겁니다. 완화되는 9개. 그게 149페이지 밑에 써져 있죠. 그래서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완화되는 규정들을 보면 국계법에서 세 가지 건축제한 그리고 검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건축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좀 많죠. 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뭐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하죠? 2미터 이걸 접도의무라고 했었죠? 접도의무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요건 그 규정 그 규정입니다. 이걸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개공지 좀 있다가 대지안의 조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높이 제한 규정은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들 공개공지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이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종우나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러한 것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완화되는 규정을 도시지역이랑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국계법 규정은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똑같이 완화가 됩니다. 건축제한은 도시지역에서도 비도시지역에서도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비도시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비도시지역도 마찬가지 그 다음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120%까지 도시지역에서만 완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00%까지 마찬가지 도시지역에서만 완화되는 규정이 있다. 라는 것 이게 완화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법의 대지와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건축법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대지가 둘이죠. 그래서 대지 두 마리 대지 두 마리가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높이 대지 두 마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서 어디에서 논하냐면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대지 두 마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서 공개공지에서 논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00%까지 요게 완화되는 규정들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가로 2번에 도시지역 내에서 완화되는 규정들이 있죠. 쭉 나오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1번은 일단 제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완화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얼마를 완화하는지는 안 나와있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기준은 얼마까지? 100%까지 100%까지 어떨 때 완화하는지가 옆에 나오죠.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설정할 때 다시 151페이지 맨 위에 빡습니다.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설정할 때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의 완화 이럴 때는 용적률을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나오죠.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도피자 은 도시지역에서 높이는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완화상환이 있죠. 자 여기도 완화해되는 규정을 다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완화할 수 있고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 라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규정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데 그렇게 완화를 했을 때 최대 150%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 비도시지역 먼저 보죠. 가로 3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주형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비도시지역에서도 최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고 그 동그라미 2번 건축 제한도 완화가 되죠. 비도시지역에서도 보면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기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으로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만 보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기획구역 밑줄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기획구역 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중 밑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건축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발진흥지구에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기획구역을 지정해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이 안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계획관리지역 밑줄 하시고 제외 반대로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를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제한 완화를 통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150페이지에 가로 2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 검폐율 등 완화 적용이죠.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요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정도만 제가 지금 하는 건 계산문제인데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가끔씩 어떤 것들인지 보죠.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가로 뛰어넣고 N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기획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박스안에 1번 보시면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밑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죠. 이거 말고도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다 적용받아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겁니다. 완화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얼마까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이는 120% 까지 완화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최대한도가 최대한도가 해서 보면은 그 밑에 공식들이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있죠. 자 요 공식을 제가 이쪽에 옮겨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기획구역 안에서 내가 여기 요렇게 400제곱미터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100제곱미터 만큼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완화 받는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에다가 곱하기 가로열고 1 더하기 원래 대지면적 분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 완화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에다가 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가로열고 분모에는 제공 후 면적이 들어갑니다. 제공 후 면적 분해 분자에는 1.5 곱하기 가로열고 제공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된 면적 에다가 곱하기 이 제공된 면적 에 적용되는 용적률 1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완화되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는 건폐율 이랑 똑같은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건폐율 구하는 건 시험에 한 4번 3번 정도 나왔고 용적률은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은 풀 만한데 용적률은 건폐율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계산 문제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용적률 완화되는 용적률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포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풀어보죠. 자 내가 가진 토지 4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그럴 때 내가 원래 적용받던 건폐율이 60% 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100제곱미터를 제공하면 완화받는 건폐율은 얼마인가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원래 건폐율이 60% 에다가 곱하기 가로열고 1 더하기 원래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 인데 제공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있죠. 자 나눠보면 이제 60% 에다가 곱하기 가로열고 1 더하기 약분 약분 하면 이제 4분의 1 4분의 1을 숫자로 바꾸면 0.25가 되죠. 그러면은 60% 에다가 60% 에다가 곱하기 1.25를 하는 겁니다. 1.25 60% 에 1.25 배면 75% 가 내가 완화받아서 적용받게 되는 건폐율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풀만 하죠. 근데 이건 공식이 없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없어도 자 내가 전체 대지 면적 중에 내가 가진 대지 면적 중에 100제곱미터를 제공했죠. 그러면은 전체 토지 면적 중에 4분의 1만큼을 제공을 한 겁니다. 4분의 1을 그러면 이 60%의 4분의 1만큼을 완화받습니다. 60의 4분의 1이면 얼마죠. 이게 15죠. 60의 15%만큼을 완화받으니까 여기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5% 즉 내가 내놓은 만큼 완화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분의 1을 내놨으니까 60의 4분의 1만큼을 완화받아서 내가 적용받게 되는 건폐율은 75%가 됩니다. 응용문제 바꿔보죠. 여기 원래 전체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5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를 제공하게 되면은 나는 내 토지 면적 중에 5분의 1을 제공했죠. 그러면은 60의 5분의 1만큼을 완화받아도 됩니다. 60의 5분의 1은 12 그래서 내가 적용받는 건폐율은 72%가 됩니다. 즉 내가 내놓은 만큼 적용받던 건폐율의 적용받던 건폐율에서 완화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5분의 1을 내놓으면 60의 5분의 1 4분의 1을 내놓으면 60의 4분의 1만큼을 완화받는다. 이 공식이 그 말입니다. 공식이 자 원래 내가 적용받아야 되는 건폐율이 60%인데 1을 곱하면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제공한 만큼 4분의 1만큼을 제공을 했으니까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만큼을 완화받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공식도 똑같은 뜻입니다. 제가 공식을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공식이 없더라도 그냥 푸시면 됩니다. 내가 제공한 만큼 4분의 1을 제공하면 4분의 1만큼 5분의 1을 제공하면 5분의 1만큼 완화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없어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완화받는 용적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제공하는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도 200%입니다. 그러면 원래 용적률 200%에다가 더하기 해야 되죠. 그 다음 괄호 열고 제공 후 면적이 들어갑니다. 밑에는 그러면 400이었는데 100을 제공했으니까 남는 게 300제곱미터 여기는 단위를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에다가 1.5 곱하기 제공 면적이 100제곱미터 에다가 곱하기 제공한 부지에도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니까 200% 를 곱해주는 거죠. 자 풀어보죠. 200% 더하기 괄호 열고 300제곱미터 분의 1.5 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100제곱미터 곱하기 200% 하면 혹시나 지금 머릿속에 2만 2천 이런거 생각하시는 분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자 200%를 200%를 곱할 때는 200%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200%를 숫자로 바꾸면 2가 되죠. 100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100 곱하기 2 즉 2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200%면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렇게 2천 2만 뭐 이런거 생각하시는 분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200제곱미터 에다가 1.5로 곱하면 이게 300이 되죠. 300 200제곱미터 1.5로 곱하면 300제곱미터 자 300제곱미터 분의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분하면 이게 1이 되죠. 그러면 200% 더하기 1 하면 얼마죠? 혹시나 머릿속에 201% 생각하시는 분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자 1을 다시 퍼센트랑 더해줘야 되니까 용적률은 퍼센트로 나와야 되니까 1을 다시 퍼센트로 바꿔야 되죠. 1은 100% 그러니까 200에다가 100%를 더해야 되요.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0%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완화받게 되는 용적률은 300%가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맨정신에 풀어도 퍼센트를 숫자로 바꿨다가 숫자를 다시 퍼센트로 바꾸고 하다보면 실수하기가 쉬운데 시험장같이 멍한 상태에서 이런 걸 풀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산 문제가 약하신 분들은 아예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으로 풀기에는 실수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것들 좀 수가 강하신 분들은 수가 강하신 분들은 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도 그러더니 하고 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수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구하는 문제는 포기를 하시라는 거죠.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같은 수포자도 풀 수 있습니다. 저같은 수포자도 제가 수학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열심히 풀었는데 제일 자전스러운 순간이 제가 푼 답이 보기에 없는 거죠. 그때의 그 자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하면서 수학을 중학교 1학년 이후로 풀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풀 수 있습니다. 풀 수는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는 계산 문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폐울만 하는 걸로 검폐울만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하기 쉬우니까 시험에도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검폐울은 한 세 번 정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받는 검폐율은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 내가 제공한 만큼 완화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용적률은 공식을 가지고 푸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 수 있겠다. 하시면 몇 번 풀어보면 용적률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풀 수는 있는데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시간을 들여서 푸느니 차라리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만점 받는 시험에 해야 되죠. 이게 검폐율이랑 용적률 완화되는 거 그래서 완화되는 규정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도 하나를 추가하셔야 되는데 우리 2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 2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 뒤에 이 가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계정사항에 2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 요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이라는 거 뒤에다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뭐에 맞게? 계획에 맞게 한다라는 계획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얘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단 제외되는 게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는 거 4번 시료죠 시료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 3년 내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 이 다음 날에 요거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된다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 착수 이 사업에 착수는 얼마? 5년이었죠 그래서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내에 사업에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요거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 단 이 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주민이 이반 제안한 사항에 한해서만 책을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시료죠 구역의 시료 그래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을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시료 이거 계획이 없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임가, 승인 등급하다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는 거죠 근데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그 첫 번째 줄 괄호 안에 있죠 그래서 계획 만들어지고 사업의 착수는 3년 아 죄송합니다 계획에 지정이 되고 나서 계획을 만드는 건 3년 안에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 이렇게 실효가 되고 나면 고시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 라는 게 괄호 이번에 나오죠 이게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용기 용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배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세를 배치와 규모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낸다고 했죠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빼고 나머지 참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눠서 내면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문제로 구성할 수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두 번째는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대체하려는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6번 건축물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형 색건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계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이러한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규제를 하는데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지만 강화되는 규정은 너무 많으니까 우린 완화되는 9가지를 공부합니다 국계법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 높이 제한 1조 등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건축 제한은 똑같이 완화가 됩니다 도시 비도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마찬가지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에서 건폐율은 최대 150%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고 높이는 도시지역에서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옥마를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설정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10대라고 가정을 해보죠 원래라면 이 10대를 100% 완화한다 이 말은 주차대수를 몇 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죠 0대 설치를 안 해도 100%를 완화한다는 건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보죠 146페이지 페이지 146페이지 보시면은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옵니다 거기에 박스 안에 보면 2번 체계적 계획적 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되어 있는데 1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죠 단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봐두죠 이런 것들은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다만 이렇게 해제를 하면서 그 지역을 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존치약으로 결정 그래서 녹지 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사업 등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즉 녹지 지역으로 존치하거나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다른 법률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아직 개발 계획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들 단서에 나와있는 지역들 녹지 지역으로 존치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들은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자 목차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한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했고 이 구역의 일종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했고 그 다음에 기반 설 했고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할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하는 부분 그 다음 이제 이용규제가 나오겠죠 그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이러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되고 허가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좀 시도를 하죠 154페이지 보시면은 허가권자 및 허가대상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트 꽝 시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죠 154페이지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15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허가라고 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건축물 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의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도시 군 계획 사업 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라는 거죠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이유는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즉 이 여섯 가지 행위들은 난개발 의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되고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은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이니까 난개발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건데 난개발이 아닌 게 분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인 개발행위 허용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경미한 것들 두번째는 생업 관련 행위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적인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하죠 154페이지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요까지는 됐고 세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뒤에 하나 둘 세번째 줄 형질 변경의 세번째 줄입니다 154페이지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흙을 갖다 붓는 걸 객토라고 하죠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 변경은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뭐 막 이중부정을 해놓으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생업 관련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일 땐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까지 얘네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걸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중부정이 막 쓰여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헷갈리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생업 관련 행위라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1번, 2번, 3번, 4번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역량을 미치는 경우 당연히 허가받아야 될 것 같죠 2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뭘 갖다 붙냐면 재활용 골제, 사업장을 패토양, 무기성 고니, 기름 찌꺼기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성토를 했습니다 이 위에 사과 이 주변에도 사과, 배, 나무, 감 뭐 이런 거 막 씹는 거죠 이런 데서 나는 사과, 배는 맛있겠죠? 허가받아야겠죠 이러한 것들이 주변 토사로 흘러들어가면 토양오염이 우려가 되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재활용 골제, 사업장의 패토양, 무기성 고니 등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에는 허가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이걸 형질 변경을 하면서 답이나 뭐 이거 전으로 바꾸는 거죠 형질을 지목을 변경할 때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받습니다 근데 이건 가로안이 중요합니다 전 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 벼농사 짓다가 고추농사 짓고 고추농사 짓다가 벼농사 짓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런 것 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최근에 생긴 건데 옹벽을 설치라든지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를 수반하는 경우 N은 옹벽을 설치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N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생업 관련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번째는 재발원 골제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세 번째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하지만 뭐와 뭐 사이의 변경은 괜찮죠 전 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옹벽을 설치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를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 다음 네 번째 토석재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토지의 분할 자 토지의 분할은 토지를 크게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 아니라 잘게 잘게 쪼개는 게 난개발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의 분할 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만을 규제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만 그래서 그중에 동그라미 2번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데 주거지역은 60 상업이랑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기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게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보는 거고 여기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토지를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잘게 잘게 쪼개버리면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허가받고 하라는 거죠 허가받고 그 기준은 건축법과 국계법 똑같습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나머지는 냈고 물건을 싸놓은 행위 녹지 관리 자연환경 부전지역에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싸놓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뭐 받아야 되죠 허가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인가받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다만 경미한 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뭘 받는지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받지만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허가는 아닌 겁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데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 건 아닙니다 뭐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할 수도 있고 신고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행위를 변경할 때는 똑같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미한 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 개발행이 허가상의 변경은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 애는 뭐 하는지까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박스 밑에 가로 155페이지 가로 2번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사후 통지라는 게 나오죠 개발행이 허가상의 경미한 변경일 때는 통지합니다 통지 해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미한 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발행이 허가상의 변경일 때는 통지합니다 해서 대표적인 경미한 상들 몇 가지 말씀드렸죠 기간을 연장하는 거랑 단축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경미한 거죠 단축 면적을 확대하는 거랑 축소하는 것 중에는 축소인데 제가 경미한 상에서는 숫자는 10%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10%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면적을 얼마 축소하죠 5% 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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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축소 그래서 기간을 단축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이러한 것들은 개발행이 허가상의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게 아니라 통지합니다 통지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보시면 관리계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런 힌트가 들어갑니다 경미한 상일 때는 그 다음에 3번에 허용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두가 아주 전형적인 경미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 면적을 축소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변경 허용 오차를 반영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통지한다라는 거죠 통지 그리고 숫자는 다른 경미한 상에서는 10%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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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 허가 대상의 예배가 나오죠 156페이지 자 원칙은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을 했지만 허용 사항도 있습니다 경미한 것 생활관련인 것 공정인 것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몇 번만 읽어보시면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를 받지 않죠 다만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하고 나서 뭐해야 되죠 신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지만 가로 2번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걸 개축 증축 재축하려고 할 때 신축은 아니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대상 원칙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허가받아야 되는데 일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하려고 할 때 건축 신고만 받으면 되지 따로 개발행위 허가는 요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경미한 행위라고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옆에 아마 협의대상 건축물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건축법에 가면 건물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중에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 그리고 협의대상 건축물 요렇게 크게는 분류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보면은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 내지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남습니다 협의대상 건축물 이라고 합니다 이 협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를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 공적 목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적 목적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나오는데 일단 숫자 나오는 것들은 버리겠습니다 숫자 나오는 거 3번에 녹지 관리 농림 지역 안에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죠 이거는 생업 관련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니까 근데 가로 안에 제외되는 게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하죠 그 양식장 안에 있는 물이 주변 토사로 흘러들어가고 토양오염이 우려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고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변경도 1번 2번에 숫자 나오니까 일단 놔두시고 3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하고 나서 그 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 수정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안에 절토나 성토는 제외하죠 절토나 성토는 경미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죠 공적 목적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그 다음에 4번에 토석지치 이것도 일단 숫자 나오니까 놔두시고 5번에 토지 분할 자 사도개설어가 도로 만드는 거죠 2번에 공공용지 공용지 그 다음에 3번에 행정재산 이란 말이 나옵니다 4번은 도시군계획시설 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바로 기반시설 그러니까 1번에 사도개설어가 도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공공용지 공용지 3번은 행정재산 4번은 기반설 냈다 공적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적 목적 그 다음에 5번 아까 토지의 분할은 작게 주거지역 60 상호구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받지만 이거보다 만약에 크게 분할한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르는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호구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지만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크게 분할하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숫자 나오라는 걸 버리라고 했던 이유는 이건 뭐 크게 논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논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는데 숫자 나오는 것들을 버리는 것들은 일단 짝으로 두 개씩 두 개씩 보면 도시지역 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요렇게는 아니고 1번은 하나는 도시지역 내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지역 이렇게 크게는 대부분 분할입니다 크게 대부분은 이렇게 도시지역 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요만큼 까지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오죠 외의지역에서는 이만큼 까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깥으로 나오면 숫자가 커집니다 숫자가 얼마인지까지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크게 기준을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작물의 설치에 박스 안에 그 156페이지 2번에 공작물의 설치가 나오죠 거기 1번에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돼있고 2번에 보시면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자 바깥으로 나가니까 숫자가 3배 커졌습니다 50톤이 150톤이 되고 50제곱미터가 150제곱미터 53제곱미터가 153제곱미터 이렇게 숫자가 3배 커졌죠 형질 변경도 마찬가지 높이 50 50 이내의 절도 성토라고 돼있는데 2번에 보면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지역 6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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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아무튼 숫자가 커졌죠 그 다음 157페이지에 토석채치 보면은 1번에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2번에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지역 여기서는 숫자가 10배 커졌습니다 10배 25제곱미터가 250제곱미터가 되고 뭐 50톤 50제곱미터 53제곱미터가 500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안에서는 숫자가 두자리 숫자인데 도시지역 외의지역 바깥으로 관리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에서는 숫자가 10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숫자가 커진다 까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세한 숫자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숫자들이 문제에 나오면 숫자는 가장 마지막의 정답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정답을 찾아보고 정 정답이 없다 할 때 이런 숫자들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기준은 크게는 요렇게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아니면 도시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지역인지를 가지고 크게 구분하니까 이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숫자가 커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개발행 허가의 절차라는 게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치트 라고 바라봅시다